내가 이거 먹어봤거든 진짜 사람이 먹을게 못해 여기 수영이야 여기 수영이야 수영아 저기 위에 올라갖고 선풍기 좀 들고 와라 선풍기 선풍기? 여기 수영이야 아니 매운게 문제가 나 지금 한숨이 틀었다니까요 수영아 사실 니가 먹은 부분을 다 뿌렸거든 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중요한게 그런줄 알았어 근데 이 소스가 흘러쏘 because 흘러쏘 드디어 뭐евой 아무 소영 없었어 너 그냥 고뼈에가놨어 아 스니스 크랙 대 paranoid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골입니다 왈드 오픈 저스트 펄슨과 함께하는 대 eterno3명제 시즌 2 행노다3명제 오늘 벌써 7화입니다 와 4화 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변호다토 형제가 6화 오버워치가 조회수 캐리를 해서 실화까지 왔습니다. 사랑해 보건은 타혁이었습니다. 아 짜! 죽는 줄 알았어. 아 나 화장실 다섯 번 갔어. 자 오늘 게임 그리고 벌칙 미션이 뭔지 오늘의 1일 PD 간말에 사모장님 오셨습니다. PD가 얼굴 나오는 거 처음인데 오늘의 게임 카트라이더고요. 잠깐만요. 카트라이더? 네, 우리가 이 게임은 카트라이더입니다. 카트라이더. 아 이거 제가 잘하죠 이거. 그다음에 이 카트라이더에서 우승 조건은 바로 아이템전 1등입니다. 아 아이템! 스피드전인 줄 알고 쫄았는데요. 곧 빨리 할 만한데요. 고려를 해서 아이템전을 해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전 괜찮지. 오늘의 벌칙은? 벌칙은? 저의 차를 세차하는 겁니다. 파카신이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하면 너가 내 차 세차 해줘 아 재밌겠다. 카트라이더 재밌죠? 자, 행동남 창현재 7화 게임은 카트라이더 미션은 아이템전 1등하기 8명 방에서 하자 8명? 풀방에서 해야지 의미가 있지 8명 방에서 1등하기 벌칙은 각자의 차 세차해주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형과 PD님의 싸움이네요 팀 팀 팀 라이더 이름 라이더 이름 뭐하지? 스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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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슨 스치면 실신 스치면 실신 아니 근데 있을 것 같아 어 없다 조심해 스치면 실신 애들 다 근데 카트가 좋다 애들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자 나부터 해? 버리는 패부터 가죠 너부터 해라 버리는 패부터 가지 솔직히 저번 오버워치 때 너무 개노답이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 보여줘 저 아홉살인 보임? 저 채팅이 저 아홉살인 너 아홉살한테 지는 거예요 지면 안돼 안돼요 아이템은 좀 먹어 바나나 밟지말고 아이템! 니가 딴 거 먹으면 되잖아 어디가세요 오우 몰라요 우리 스파크 세척하겠네 그래도 5위야 지금 네 잘 맞습니다 여기서 부스터 써줘야지 여기서 쏘는 거 아니에요 무지개 무급이네 네 별 차이 없고요 어 이거 썼어 썼어 네 잘 맞습니다 아 이게 원래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치니까 조용히 하시고 게임에 집중하세요 악마 써주세요 어 악마 가지고요 오케이 방금 보셨어요 방금? 조용하세요 5등입니다 아 이걸 지금 쓰세요 뭔가 들어올 때 써야 되는 거 사프라의 사플 지금 6등입니다 오케오케오케 나이서 나이서 아무도 안 맞았어 아무도 안 맞았어 아 그래도 아직 막판에 기회는 있을거야 분명 뭔가 있을거야 아 이거 아 잘 맞습니다 아이템 좀 뭐 4등이야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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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걸 저거 버리 응 혼자 스피드전 아 아 또 뺏겼어 아 오오 좋아 어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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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하네 이게 가능하네 이거 왜 뒀죠 아냐 아냐 괜찮아 괜찮아 어 1등 1등 어 1등 1등 진정해 진정해 ven 이거 ling셨어야지 아이깐 안كل해 형 어 Earlier 자 이때 이대로 잠깐 이러면 아직 몰라 21 뒤에 따라왔어! 뒤에 따라왔는데, 뒤에 따라왔는데!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이거 못하고! 아니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감당 못했어요, 이거는. 밥 먹고 반찬 차리고 다 했는데 안 먹어! 아니 이게 같은 팀이랑 해. 같은 팀이랑 니가 1등을 해야 우리가 미션 성공하는데 니가 1등을 안하고 제가 1등을 했으니까 우리가 미션 성공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잘한다. 야 너무 많이 잘한다. 진짜 아깝다. 진짜 잘했어요. 생각보다 애들이 못하네. 애들이 못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두 번째 할게, 내가 끝낼게. 어? 여섯 명 방인데? 나쁘지 않죠. 할 수 있어. 아니면 8명 방에서 하기로 했잖아.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좋아. 시작 좋아요. 근데 지금 차가 안 된가 봐. 아니야 이것도 좋은 거 같아 내가 봤어. 오 야 좋다. 야 이거 두 개 먹으셨어요. 아직 먹지 마요. 아직 먹지 마요. 오케이. 와 진짜. 이거 이따가 다 왔다 1등이다. 1등이었다. 1등이었다. 아 진짜. 4등이 접었는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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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초반이야. 초반이야. 초반이야 이제 가는 거야. 원래 아이템전은 초반이면 모릅니다. 역시 부터 부터 부터. 여기서 부터 써주고 위로 올라가고. 따당당. 아.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아. 아.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던지고. 아니 맞았어 누가. 안 맞았네. 던지고. 아. 우리 팀이네. 아 우리 팀 맞았어. 어색. 전 지고 와. 아. 1등은 왜 이렇게 멀리 있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쟤 좋아 좋아 좋아. 아 쟤라도 가야 돼. 아 아니에요 우리 팀이라도 우리가 1등 해야지. 오. 여기 있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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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쟤는 뭐야? 쟤는 뭐야? 우리팀이지만 근데 쟤를 방해할 방법이 없잖아 우리팀인데 아 이게 딜레마네 저게 뭐야? 사도 철저 인유아차야? 인유아차가 다했어? 적팀이 우리팀을 막고 둘이 와리가리 칠 때 막고 뭐지? 이건 또? 별놈의 아이템 다 있네 아 쟤를 좀 죽여줘라 이등아 어? 아니 우리 1등 아 우리 1등한테 우리 1등한테 미사일 쓸 수 없나? 우리 1등한테 미사일 쓸 수 없나? 아 뭐야 이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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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내가 잘한다 와 와 충격감 와 와 완벽한데? 진짜 완벽해 아 아 내가 끝낼게 아 왜이렇게 야 두 판 낼게 어이없냐 어? 그대로다 내가 한 번 해봤으니까 이제 좀 알겠지? 내가 안해봤자 내가 안해봤자 어깨 너머로 맞지 히틱 스타드 이제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아 소영이랑 다르거든요 여기서 멋있게 아 앞에 다 먹잖아요 아 진짜 독가져봐 아 대기업의 횡부야 이건 아 너무 안을 해 아 저거 왜 밟어? 아 진짜 공부였어 자 우리 로드아 스포크 세차한다 아 내 차도 내가 세차 안하는데 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직 랩 1이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위험이야 야 왜 그러니? 여기야 여기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렇지 여기 막자 조심하 그만해 얘들아 얘들아 나와 나와 오오오오 이중성 이중성 벌써 4등 아 저쪽 1등이 잘하네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상관없어 내가 1등하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어? 이거 자폭인데? 이거 자폭인데? 아니 숨이 안 돼 숨이 안 돼 돌려갖고 먹어 돌려갖고 딴 거 먹어 그렇지 아 안 먹었다 괜찮아? 아아아아아아 이거 써 이거 써 수호천사 있잖아 그렇지 나랑 같이 가자 아니 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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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가 2명을 맞긴 했어 근데 우리 미션을 1등하기야 끝났어 아 아니야 아 정신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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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와 와 아 야 이렇게 된 거 막 내가 진정한 남자를 보여주지 안녕 친구야 나 친구가 되어줄래? 야 저쪽 1등 네가 맞고 우리 편 1등 되면 그런 의미가 있지 그런 의미가 있지 뭐야 온다 온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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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왔어 왔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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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아 좀만 더 왔다 우리 김도 박아버리기 내가 1등을 못했다 박아버리기 박아버리기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맵으로 한 번씩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그는 어떻게 해야 되구요 누가 할래 그럼 똑같습니다 누가 할래 여기 가세요 오케이 내가 할게 그날은 가능성이 있는게 가자 내가 할게 가능성이 있겠죠 모르겠죠 흐흐흐흐 으아아아아아악 와아앜옯 나 진짜 진지하게 한다 방 거긴 것 같아요 어? 이 형 집중 할 수 있겠니 나 집중해야지 일부러 안 먹었어 지금 먹을 필요 없었어 아 피 한 거 봤어 아아 먹을 필요 없었어 약간 실력으로 승부해 보고 싶은게 신전 알아서. 아니 그건 아니고.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뭐야. 나이스. 앞에 지금 다들 어리버릿하고 있을 때. 오케이 먹었고. 일단 갑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 왜왜왜왜.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아껴봤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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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깔끔하다. 오케이 좋다 좋다. 깔끔하다. 우리 팀 중에 1등이네. 우리 팀 뭐하니. 나 잘 안돼요. 잉박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여기서 쓰면 좀 애매한데. 아 그러게 여기서 애매한데. 다음 거 한번 노려보자.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1버서 1버서 이렇게 막고. 하나 보내고.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들어가고. 어디 안 나요. 돈 트롤. 여기서 부스터 부스터. 오케이. 바이덜랍 바이덜랍 바이덜랍. 드립부터 부스터. 오케이. 우리 팀 어디 갔냐. 우리 팀이 어디 있어. 형 혼자 팀이. 그렇네. 혹시 몰라요. 우리 팀이 막아주고 있을지. 오케이. 그건 아닌 것 같고. 맵에서 보는 게 안 보이는데. 오케이 오케이. 1등 양보 썼고. 쟤네. 어 좀 잡히나. 잡히나. 좀 보이는데. 아 왜 1대 나오냐. 아. 하나 보냈다. 3등이다 3등이다 3등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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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했다. 아. 아 맞아 여기 진짜 너무 했다. 아. 우리 팀이 안 하냐고. 야. 야. 이씨 채팅 안 쳐져. 회의자는 말이 없는 거. 야. 우리 팀 왜. 왜 안해. 이거들아. 우리 팀 왜 안해. 힐. 힐.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예 노답!! 네네.. 조로좌경제 시즌2 행노다수경제 카트라이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 살 차..하러 가야지 다음주 1000원하면 와야겠다 차표구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저 실패했으니까 저희가 이르크즈 3호장의 스파클을 설치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자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다음편에서는 기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기원해주시고요 게임 아이디어나 벌칙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함께해준 왈도쿤 저스트펄슨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